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갖고 와서 노트북을 켭니다. 아니면 태블릿을 갖고 와서 필기를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걸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적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는 학생들에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무도 적지 말라고. 가급적 적지 말라고 그래요. 적지 말고 들으라고만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윤태성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술경영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영을 합해서 기술경영이라고 하는데요. 기술경영을 잠깐 소개도 될까요? 기술경영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술의 경영이라는 요소를 더하고요. 경영의 기술이라는 요소를 더해서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과 경영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걸 합쳐야 되잖아요. 합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경영에서 요구하는, 사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책의 초반부에 창조적인 생각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짚어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창조적인 생각하면 그런 건 천재만 하는 거야. 뭔가 창의력이 뛰어나지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은 본인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럼 대표님 이런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이런 장소를 본인의 기회를 마련하신 것은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모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방을 했지만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오늘이 거의 600번 이상의 인터뷰라고 하셨는데 600번 계속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독창적인 게 없으면 모방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분명히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천재도 아니야. 독창적이지도 않아. 모방만 해.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하더라도 하다 보면 반드시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나는 모방만 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표님의 이런 일을 하는 방식 중에 아 저분은 이런 게 독창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정리를 한 게 이 미라클 싱킹이 나오는 몇 가지 수법에도 분명히 해당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을 똑같이 모방을 하려고 해도 똑같이 모방할 수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모방을 하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내 색깔이 무덤한다. 그렇죠. 그러면 작가님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방을 계속 하다 보면 자유롭게 창조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출발은 모방이죠. 예를 들어서 미라클 싱킹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소개를 했잖아요. 모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제1원칙이라고 하는 걸 따라간다고 한 건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야겠어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걸 유추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유추를 해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모방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방만 하다 보면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성공을 인도하는 거는 모방을 하지만 출발은 모방이지만 거기에 나의 생각이 무엇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독창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제1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모방을 해야죠. 처음에 첫 출발을. 그럼 작가님이 책 제목도 그렇지만 미라클 싱킹은 대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미라클 싱킹은 뭐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했으면 이 생각 너무 멋지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견 덩어리예요. 내가 아는 것만 주장을 하고요. 모르는 건 무실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생각이란 뭐냐? 생각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 내가 A라는 의견을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A가 아닌 것도 이게 어떤 생각인지 알아야 되는 게 균형인 거고요. 조화는 뭐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혹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세가 생각의 조화죠. 그래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하는 방식 그걸 저는 미라클 싱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거네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한쪽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360도 반향으로 조망하는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런 미라클 싱킹 사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가님만의 교수법?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많이 있고요. 이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갖고 와서 노트북을 켭니다. 아니면 태블릿을 갖고 와서 필기를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걸 금지를 시켜요. 그래요? 네. 그럼 다 못 꺼내요? 못 꺼냅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나는 모든 자료는 디지털 파일로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교수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리포트나 자료를 학생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적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는 학생들에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고 욕을 합니다. 아무도 적지 말라고 가급적 적지 말라고 그래요. 적지 말고 들으라고만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상 위를 깨끗하게 비우고요. 여기다가 A3 용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오 네. A3 용지가 사실은 생각보다 큽니다. A3 용지를 다 나눠주고 가급적이면 이런 색깔 있는 볼펜을 사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 교수가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자료에 나온 내용 같으면 검은 색깔 볼펜으로 단어를 적습니다. 이건 몇 개 안 적어도 괜찮아요. 자료는 다 받는 거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이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누구 강의를 듣다 보면 번뜩하고 내 머릿속에 나온 생각 있죠. 맞아요. 그거는 파란색으로 적으라고 그래요. 파란색으로 막 적는데 파란색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 그래서 A3를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 많이 적으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적지 말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A3 용지가 크다 보니까 검은색 단어가 몇 개 있고 파란색으로 제 생각을 학생 생각을 적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여백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 여백은 어떻게 쓰느냐 이 강의할 때는 저기 수업 들을 때는 여백이 많이 남지만 만약에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이 A3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여백에 제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수업 들을 때는 요만큼 생각했지만 두 달 동안에 내가 지식이 늘었다고 하는 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파란색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아 이거 좀 나중에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본인이 본인한테 숙제를 주는 거죠. 요 데이터는 좀 나중에 찾아 봐야겠다. 또 빨간색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업이 끝날 때 되면 이 A3에다가 내가 생각한 제목을 적습니다. 만약에 원래 수업의 이름이 혁신 전략 이런 어려운 걸 하더라도 오늘 내가 적은 내용은 뭐라고 할까 점심을 맛있게 먹는 법 이거 생각나면 그렇게 그걸 줄세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 종이는 없어지더라도 사진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이라도 나중에 보면서 여백에다가 제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A3 큰 종이를 주는 거는 적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백을 남겨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수업 시간에 좀 더 본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알려주는 내용은 인풋이 되고요. 인풋이 각각의 학생의 머리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업은 교수가 강의하고 학생이 받아들이는 수업이 아니고요. 교수가 무엇인가를 던져주면 학생은 자기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막 적어요. 파란색이 많이 적히면 학생들은 내가 오늘 생각을 많이 했구나. 뿌듯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도 혼자이실 것 같은데 요즘은 학생들이 수강북이 평가를 하잖아요. 혹시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잡박 잡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수업을 처음부터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느껴지더라 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변화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학생들의 변화요? 네, 네. 학생들의 변화는 일단 노트북에 입력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가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학생들도 본인 생각을 저는 게 좀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료는 다 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공유한 게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리포트를 내면 리포트 내는 걸 다 모아서 그걸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공유를 해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누가 어떤 리포트를 어떻게 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걸 왜 안 해냐고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내용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포트에. 그죠? 내가 제가 만약에 요즘 같이 일 때 채치피티에 물어봐서 그걸 채치피티가 대답해 준 대로 적어서 리포트를 내면은 교수만 모르면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쵸. 교수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우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모르겠냐고 이걸요. 야. 그러면 그게 저절로 내가 나의 내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죠. 그럼 학생들이 아, 역시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성적도 잘 받고 나도 즐겁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본인 생각을 제대로 주장한 학생 제대로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한 학생에게 A플러스를 주죠. 그 학생은 본인 머리를 최저 활용했기 때문에 그건 A플러스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포트를 공개한다는 게 진짜 많은 의미가 있네요. A플러스 받은 리포트 학생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저거는 베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자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다빈치, 에디슨, 인류가 나간 천재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메모왕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적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여러분이나 전화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해가지고는 이게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적어야 돼요. 적든지 그림으로 그리든지 어쨌든 내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해야지 그게 그때 비로소 생각이 출발하는 겁니다. 생각의 출발은 머릿속에서 흐물흐물 나오는 이게 출발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 눈에 본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게 내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에디슨이나 다빈치 같은 분들은 출발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적고 필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A3하고 비슷한 게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흐물흐물흐물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했다. 적었다 하면 이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완성도가 낮아요. 편견 덩어리거든요. 생각의 균형과 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는 숙성을 시킵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고 표현한 생각이 부족하지만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시간이 갔을 때 다시 보면 제가 추가할 게 생겼단 말이죠. 추가할 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 생각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계속 시간을 가지고 제 생각을 숙성시키고 하면 메모에 추가할 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빈치나 에디슨 같은 분들은 생각의 출발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시간이 가면 생각을 숙성시키고 거기에 내가 그동안 추가로 얻었던 지식을 거기에 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들이 막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성장해 나간 결과가 발명품이기도 하고 특허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작가님께서도 메모를 굉장히 생활을 하시나 봐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드린 인터뷰 질문지 말고 메모장을 따로 이렇게 앞에 두신 분은 처음입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메모를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웃기게 소리로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할 비용은 종이값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메모를 할 때 메모를 할 때 보면 이상하게 빽빽하게 적게 돼요. 다른 건 안 아끼면서 종이값을 많이 아끼는다. 빽빽하게 적는데 저는 종이값은 낭비를 하자 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건강을 위해서 체중과 혈압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갖고는 아니랬잖아요. 표현해야지 생각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적었는데 다 빈칸이에요. 다 빈칸이고요. 숫자만 달랑 적어놨어요. 제가 생각한 숫자만. 다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얼마로 유지하고 혈압을 얼마로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빈칸을 적어놓은 게 이 이유는 뭐냐? 국어 두 개에다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못 찍혔는지 어떻게 해서 찍혔는지를 추가를 하려고 빈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모장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합니다. 큰 노트, 작은 노트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노트는 가급적 큰 노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푸드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거 그것들은 작은 수첩을 사용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진 않아요. 디지털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노트와 노트북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노트는 뭐냐? 생각을 성장시키기 위한 미라클 씽키는 노트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제가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기억을 할 때는 디지털로 입력을 하는 게 좋아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작가님께서 메모장이나 노트북이나 적는 기준이나 메모 방식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적는 기준은 일단 여백을 많이 남기자. 그래서 빽빽하게 적지 말자.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빽빽하게 적지 말고 여백을 많이 남기고 포인트만 적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식사를 점심을 먹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데 만약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라고 하거나 혹은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저희가 언어로 표현하면 이게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배가 부른 거를 굉장히 배가 부르다라든지 매우 배가 부르다든지 해서 형용사나 부사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로 표현하면 나중에 제가 보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배가 부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든지 목표로 그리든지 하면 더 기분이 조금 더 오래 오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칸노트에 메모할 때는 이미지로 그리자, 그림으로 그리자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없나요? 이건 도식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이런 추상화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 화살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질문을 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빠진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법이라고 하는 게 OWEH인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에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에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의 생각을 실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것도 사실 좋은 질문이거든요. 너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OWEH로 제가 제 생각에 질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어디가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점을 찾고 모자란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 OWEH에 맞춰서 좀 해보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는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질문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자체를 모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너는 왜 사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끝더라.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도 있지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고장난 수도꼭지가 몇 개나 있을까? 뭐 세 보면 답이 있겠죠. 세 보면. 세 본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샌다 하더라도 세고 있는 동안에 또 고장난 꼭지는 늘어나든지 줄든지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잘 모르는 불분명한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연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 저 갑자기 대표님에게 지구상에 고장난 수도꼭지가 몇 개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황스러우실 거 아니야? 당황스럽죠. 그럴 때 내가 생각을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게 본인의 독창성이 되는 거고요. 생각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이건 어차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접근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접근법이 얼마나 이제 논리적이냐 참신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의 요소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답변이 아니다가 판단이 되는 건가요?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잘 알 수는 없어요.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을 하느냐 그런 연습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이런 답이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학교 수업할 때 가끔 던져보시기도 하시나요? 저는 제가 답을 한다기보다 학생 스스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교는 과학기술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문제를 찾아오라고 하죠.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래식 시장에 갔다고 하면 재래식 시장은 우리나라도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 재래식 시장에 가면 역시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재래식 시장에 불편한 것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재래식 시장을 방문을 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하죠.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나름대로 가설을 세웁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가설을 적용했을 때 시장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모르죠.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세운 과학기술의 가설을 그래도 조금 더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수님이든 어디 회사에 있는 기술사든 그런 분을 찾아가서 의견을 나누라 그래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죠. 그러면은 문제가 사회에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중에서 이 학생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가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생각한 방법이 정말 정답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지만 학생으로서는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하면 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을 하죠. 근데 나는 생각만 한다 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 기왕이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성장시키고 성장된 생각을 바탕으로 너의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일단 그림으로 그리던 글로 써내서 표현을 하시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면서 생각을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라클 스니킹의 저자 윤태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